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한국 날씨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9월 11일 월요일 새벽 현재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는 여전히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는 90w 열대요란을 옐로우 마크로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옐로우 마크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낮은 단계입니다. 이틀 덤부터 미국기상청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일본의 규슈 인근 해상과 동북지역의 산리쿠 원해상으로 진행하는 14호 태풍 고인후의 발생 예측으로 시기적으로 작년 우리나라를 가을 태풍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11호 태풍 힘난노 그리고 12호 태풍 무이파를 기억하는 우리는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14호 가을 태풍 고인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1일 월요일 새벽에는 다행스럽게도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 시뮬레이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14호 태풍 고인후이지만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여전히 90w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을 옐로우 마크로 추덕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에 따르면 9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이번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국 중부지역과 만주지역에서 건너온 저기압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약한 비인 5mm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15일 새벽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 오후까지 전국의 많은 폭우가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으니 가을비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새벽에 일본 규슈 남부 도카라열도에서 또다시 규모 5.3의 강진과 함께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 중에 있습니다. 도카라열도에서 9월 8일에는 91번의 지진 그리고 9월 9일에는 143번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으며 현재도 계속하여 군발 지진이 도카라열도에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 지진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관동대 지진 발생 하루 전날인 8월 31일에 태풍이 규슈에 상륙을 했고 다음날인 9월 1일 관동대 지진 발생 당일날 오전에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또 한호카이도 대지진 역시 태풍 발생 다음날에 발생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압의 변화가 강한 지진을 발생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만지구과학연구소와 미국 카네기연구소 공동연구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대만 동부지역에 설치된 지진계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진과 태풍 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2009년 6월 11일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2009년 6월 11일자에 게재됐습니다.